자 29번 비언어 대화는 대체물이 아니다. 언어 대화의 자 그래서 일단 비언어 대화와 언어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체물이 아닌 거 그래서 사실은 아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주제문 완벽한 주제문은 아니지만 거의 다 나왔지 대체물이 아니다면 맨 마지막 문장이 나오긴 하지만 보충물이다. 그래서 언어 대화 없이 비언어 대화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뭔가 비언어 대화는 단순히 돕는 그 정도의 역할 맨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대체물이 아니라 not a be be 라는 수고가 이제 나오면서 compromise 라는 단어가 중요해 보충하다 라는 단어거든 우리가 영어에서 bo 표시할 때 c 라고 표시하잖아 c 가 바로 compromise 야 그래서 스펠링 주의해야 돼 이제 요즘은 안 나오지만 옛날 수능에 막 이상한 막 스펠링 가지고 어휘문제 나왔거든 얘는 참고로 칭찬하다니까 이 i랑 e를 조심해서 내신에는 여전히 이런 유치한 문제 나올 수 있어 이제 주의하고 그래서 주제는 끝났어 벌써 그래서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들 어 오히려 라는 연결어도 엄청 중요해 시험에 많이 나오지 오히려 그것은 기능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뭐뭐 해야 한다니까 시그널이 되고 supplements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보충의 개념이 중요해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보충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다 기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supplement도 보충해요 콤마인지 뭐뭐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향상시키기 위한 뭐를 내용의 풍부함을 메시지의 내용의 풍부함을 어떤 메시지 전달되는 그래서 단지 풍부함을 위해서 보충의 역할을 하는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제스추어 이런거 얘기해야 겠지 비언어적 의사소통 대화는 유용할 수 있다 상황들에서 어떤 상황? 화자가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 조절한 상황 관계부사 뒤에 완문 오는거 확인하고 상상해봐라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잖아 예시가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글이 진행이 안된다는 뜻이지 네가 불편한 포지션이 있다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불편할지는 정확하게 안나와있지 몸이 불편한지 마음이 불편한지 5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도울 수 있다 네가 얻을 수 있도록 헬프 뒤에 OC 자리 2도 가능하고 원형도 가능하고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2 어 메시지를 Get 메시지 Across는 또 수거야 전달하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그나 그녀에게 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나 그녀에게 To give you some time off the conversation To be comfortable again 그래서 너에게 타임 오프를 주고 대화에서의 타임 오프 대화를 잠깐 끊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잠시 음 대화를 끊는 제스처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대화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Comptable Again이 나온 이유가 Uncounter 하다가 이 제스처를 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시 대화가 편해지는 거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언어적 대화 그 다음 또 다른 Advantage 이 점 장점은 또 다른 이니깐 어 이제 처음 기지 3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좀 이따가 형성편 같이 할게 너에게 제공해 준다 기회를 너에게 제공해 준다 기회를 뭐 할 수 있는 기회 참고로 너의 너의 본성과 개성 인성에 어떤 본성과 인성 적절하게 표현될 수 없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야 여기 보면 It 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non-verbal이 expression emotion attitude properly 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음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바로 3번에 있던 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그래서 여기 이 3 4 5번은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뭔가 uncomfortable 한 포지션을 있을 때 다시 comfortable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non-verbal 커뮤니케이션 때문인 거지 됐고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은 출제 확률이 높아 그래서 거의 출제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 아 인털 렉츄얼 휴멜리티 지적인 겸손함은 어드 미팅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다 라고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적인 겸손함이 당연히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나오지 네가 인간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 그 지적 겸손이라는 것에 대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 돼 그 다음 그것은 포함한다 일단 involve the ing 가 온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주고 뭘 포함하냐 발comanizing 인정하는 거 이 단어가 똑같은 걸로 쓰여서 또 뭘 인정하는 거냐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적 개인적 편견 limit 이런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겸손함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제한 그리고 편견 이런 거에 대한 인정 내가 한계가 있지 그리고 내가 맞아 내가 편견이 있어 이런 거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지적 겸손함이다 여기서 계속 정의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뭘 인정하는 거냐 대절 두 개를 end가 병렬로 연결하고 있어 너의 내가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것들을 방식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너의 의견과 관점이 편향되어지는 편향 편견 다른 것 보다 그래서 above를 보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래서 요요요요 여러분들을 others other opinions and other viewpoints others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뭐 지적인 겸손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두 문장을 하루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어 근데 일맥상통하지 내 지식인 한계가 있고 내 지식인 편향되어 있다 요거 이제 인정하는 거 또 나오네 그래서 그것이란 intellectual humanity란 being willing to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기꺼이 연구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다 그냥 work on work on이 연구하다니까 그냥 노력하는 것이다 하면 될 것 같아 왜? 뭐 하려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편향들을 왜 극복하려고 하냐 더 객관적이게 되도록 그 다음에 정보를 정보가 있는 결정 객관적인 결정 이 정도로 노력하면 될 것 같아 informed decision 정보가 있는 상태로 하는 결정 객관적인 결정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세번째도 역시 그 지적 겸손에 대한 정의였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객관적이게 애쓴다 그치? 자 사람들 주어 어떤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 지적 겸손을 비 라이클리 투 에다가 비교 끝 붙은 거야 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더 receptive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내 기억에 이거를 별표를 친 이유가 그 패러프레이징으로 나올 만한 단어 나오는 단어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으로 나오는 단어가 많다는 거는 어디에 이제 빈칸이 뚫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지 빈칸출원으로 내기 아주 좋은 지문이야 그리고 특이한 거는 receptive to ing 이런 거 to ing 문법은 뭐 출제가 되면 거의 다 틀려 별표 해놨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틀면 안 돼 그래서 학습하는 것에 수용적인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습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거지 배운다는 게 뭐야? 겸손인 거야 겸손 심지어 어떤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엄청난 겸손이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두 대동사 문법도 많이 나오지 그지 문법 내기도 좋아 빈칸 내기도 좋고 문법 내기도 좋고 낼 게 무지하게 많은 지문이야 그들은 경향이 있다 지금 전체가 다 지적 겸손이란 무엇인가 지적으로 겸 지적 겸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아함을 당하고 존경을 받는다 이유가 있겠지 자 이것도 사실 말하자면 이게 문법으로 낼 확률이 더 클 것 같긴 해 자 이거 가목적어 그들은 분명하게 해둔다 뭐를 대절을 그래서 가진 목적어야 뭘 분명하게 해두냐면 그들이 가치있게 여긴다는 것을 뭐를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지 6번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원한다 배우기를 더 많이 정렬구조야 그리고 종종 아 그리고 열려있다 또 아닌지지 2 아닌지 문법이네 문법 문법 늘게 너무 많네 찾는 것에 열려있다 정보를 다양한 소스로부터 다양한 원천 정보의 원천 출처로부터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 관심이 없다 애쓰는 것에 appear or feel superior appear 원래 등장하던데 지금 병렬이고 지금처럼 superior to others가 appear 보호이기도 하고 feel 보호이기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느끼려고 애쓰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주제는 쉽네 별표를 치는 이유가 아마 문법 때문이야 주제는 딱 한 문장으로 하기 어려울 만큼 전체가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치 그 지적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지적 겸손함 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원래 어휘이니깐 빈칸으로 나와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색이 아니라 이색을 해야겠네 이제 여러 가지 지적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들 한계를 인정하고 편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이력을 애쓰고 학습에 수용적이고 아이고 밑에가 안 보였네 학습에 수용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찾는 거에 열려있다 오케이 너무 많아 이거 할리온구 형광페를 다 해야되니까 그나마 눈에 띄는 것만 한번 해봤어 문법도 잘 기억해 주시고 31번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여한다 잉게이지 뜻이 엄청 많지 잉게이진 하면 기본적으로 참여하다 전형적인 패턴의 인터랙션 의사 의사소통보다는 뭐 상호작용 에 참여한다 전형적인 형태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되게 많지 대화가 전형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관계를 기반으로 기반이 중요해 이 기반이 원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 기반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네 근데 이제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 자기들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 이렇게 같이 해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역할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좀 추상적이니까 뒤를 통해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 뭐 자 바로 예시가 나오네 사장님들은 예상된다 상호작용 할 것으로 직원들과 특정 방식으로 응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장님의 역할 직원의 역할 그 역할의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겠네 여기서 상호작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아마도 역할이 있으니까 사장은 직원에게 명령하는 역할을 하겠네 그리고 명령하는 상호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1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2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에즈가 도치가 있으면 뭐뭐처럼이야 그리고 의사와 어 이거 이제 위드가 이렇게 있다는 게 요게 일종이 병렬이고 이렇게 오면 돼 요 부분이 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요 부분이 다 여기 이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 거지 대동사 문법 대동사 문법도 요즘에 많이 나오지 그리고 이거 때문에 어린 거야 혹시 문법으로 나오면 대동사 나올 수 있으니까 왜 어린지 이거를 구제 해석을 하자면 의사가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환자들과 의사가 환자들과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사장들도 직원들과 어떤 특정 방식으로 이게 중요하지 특정 방식 상호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방식이 바로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한 특정 방식 요게 이제 베이스가 되어서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가 됐던 각 경우에 액션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것도 특징이지 그치? 그러니까 특정 방식이라는 말 자체가 제한됐다는 소리인 거야 특정 방식 사장이 직원한테는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직원이 사장한테 지시를 할 수는 없잖아 그게 바로 제한됐다는 표현이야 간단하지 그래서 이 단어를 초상적인 단어가 나올 때 자기 나음대로 이거를 해석을 미리 해놔야 돼 뒤에 바로 정확하게 나와 role responsibility와 obligation 에 의해 제한된 방식 역할 책임과 의무 해야 할 일 뭐라는 거겠지 책임과 의무 비슷한 말이야 해야 할 자기가 맡은 임무 연관된 개인의 포지션과 연관된 사회와 사회 속에서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연결어 문제 나오겠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결어가 두 개 이상 나오면 연결어 문제 출체될 수 있어 요즘 수능이 많이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여전히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도 마찬가지지 부모는 아이에게 이거 해 저거 해 할 수 있지만 부모 아이는 부모님들에게 요즘엔 좀 그렇진 않지만 그 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 연결되어 있다 특정 권리 특권 의무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보면 반대지 예시를 보면 더 명확해져 부모님들은 책임이 있다 제공해야 할 그들의 아이들에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기본적인 필요를 예를 들어 옷 음식 안식처 기타 등등 의무가 있고 책임 의무가 있고 이러한 기대들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이렇게 서게 되고 그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만든다 부모를 취약한 상태로 뭐에 취약한 상태 The charges of negligence or abuse 태만과 학대 혐의 에 취약한 상태 즉 이런 거 안 해주면 아동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굶긴다 그럼 아동학대인 거지 왜냐면 애들 매기는 게 부모의 책임이니까 반대로 아이들은 예상된다 할 것을 그들의 부모님이 말한 대로 Obligation이겠지 이게 바로 해야 할 의무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지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대구는 Give and Take 너무 차가운 표현이었군 미안 그래서 상호작용 관계 안에서의 상호작용은 기능을 한다 나도 온리 있으니까 보도에서 미리 찾아놓고 무슨 기능을 하냐 개인의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 성격의 작용 성격의 작용 관련된 사람들의 성격의 그래서 작용이라고 해석을 하네 작용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성격이 관계 작용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든 소티가 더 중요해 역할 요구 사항이다 지휘와 관련된 그들이 가진 그래서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건 반대로 어휘로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역할 요구 사항 그래서 요구 사항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4번에 나왔던 권리 특권 의무 책임 요런 거 이까지 그래서 음 8번 다시 요구를 체크 안했네 Inter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Relationship 관계 안에서의 사과작용이랑 바로 정해진 역할을 따라 어 행동하는 거다 첫 문장이 그래서 사실은 다였어 Interaction을 하는데 Interaction의 기반은 역할의 관계이다 두 사람의 역할 관계에 따라 Interaction의 패턴이 결정된다 그래서 Typical 패턴이 좀 전에 이번에도 나와있는 이 전형 특정한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전형적인 상호작용 부모 자식 간에 특정한 방식으로써의 상호작용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음 별표를 친 이유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들이 역시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도 주상적이기도 하고 자 32번 시작할게 토마스 프리드맨의 2005년 책 Wall is flat 이라는 책은 기반을 두고 있다 믿음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야 그건 뭐냐 세계화가 필연적으로 우리를 가깝게 가져다 줄 거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지구촌 시대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시대 이렇게 그것이 세계화가 해냈다 그것을 요거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한 건 맞지만 그것은 또한 자극했다 영감을 주었다 우리에게 장벽을 만들도록 자 이글의 포인트는 일단 이게 주제문이야 주제문이고 좀 특징적인 거는 이 뒷내용들이 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 다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장벽을 쌓게 하는가 그래서 이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32번은 순서로 변형으로 나오기 되게 좋은 구조야 자 순서를 특별히 좀 잘 기억을 해 주고 시작할게 직면 되었을 때 과거 분사 인지되는 위협에 여기까지가 인지되는 위협에 얘들이야 그래서 분사 분사 구문이지 사람들이 생략된 주어니깐 사람들은 직면 시키는게 아니라 직면 되니깐 과거 분사를 쓴거지 그래서 재정위기 테러 공격적인 분쟁 폭력적인 분쟁 피난민 이민 증가하는 빈부간의 격차 사람들은 더 타이트하게 들러붙었다 그들의 그룹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함께 서로 둘러붙게 하는거 근데 이게 끝이 아닌거지 그래서 힘을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내자 처음엔 이랬는데 한 파운더 설립자 유명한 SNS 회사 는 믿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고 똑같은거지 그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주제에 해당하려면 또한 장벽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5번 6번에서 나오는거야 자 어떻게 또 장벽을 만들어내냐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거야 이거 소셜미디어는 has 생략된거 united us 요거 대동사 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뜻으로 현재 완료로 해지 대동사를 쓴거 특이한 케이스니까 반드시 외워야돼 자 이제 뒤집어지지 그렇게 클링트 하게 하고 브링클러스 하게 한건 맞는데 그것은 소셜미디어 는 는 동시에 주웠다 목소리를 그리고 능력을 조직적 능력을 누구에게 새로운 사이버 부족에게 사이버 부족 사이버에 이익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사이버에 극좌 극우 막 응 나 지 뭐 이에스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이거 썸 오브 훈 이라는 독특한 구조 32번도 술 잘게 되게 많아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이 사이버 트라이브스 중에 몇몇은 보낸다 그들의 시간을 스펜드 오아인지 퍼뜨리너라 퍼뜨리너라 비난과 분쟁을 전 인터넷 세계 자 그래서 아까 이번에 얘기했던 장벽을 쌓는다는 거의 개념이 시작이 된 거야 부족이 여러 개라는 건 뭔 말이겠어? 부족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분쟁을 만들고 서로를 배척하는 게 생긴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중적인 세계와 혹은 SNS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거 좀 특이한데 there seem now to be as many tribes 심이 심이냐 심지냐는 여기에 달린 거야 비동사 뒤에 달렸어 그래서 복수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부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쟁이 있는 것 같다 그 부족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껏 있어 왔던 것 만큼 앞에 있는 as는 해석을 안 하고 as as 할 때 항상 뒤에 있는 as만 뭔 만큼으로 해석하면 돼 지금껏 있어 왔던 것 만큼 아 지격하면 이렇게 되고 예전만큼이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족들의 다툼이 있다 옛날에는 진짜 부족이었는데 지금은 사이버 부족들 분쟁이 여전히 많이 있다 자 가능할까 이러한 부족들 사이버 부족 얘기하는 거야 공존하는 것이 세계에 어떤 세계 너 우리와 그들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이 질문은 뭐겠어 대답은 이게 question이라면 대답은 no 인 거야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간단해 세계화 혹은 sns는 우리를 하나로 묻기도 했지만 또한 장벽을 세웠다 그래서 5번 6번에서 장벽을 세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다시 얘기하지만 순서배율로 내기 좋은 질문이라는 그걸 기억하면 돼 자 33번 봅시다 집중하는 것 차이에 이 질문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산을 비유로 인간관계 인간들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산이 키워드가 아니야 오야면 안 돼 자 일단 비유는 비유 따로 그 다음에 주제는 주제 따로 생각을 해봐야 돼 집중하는 것 차이에 사회 사이에 차이에 집중하는 것은 숨긴다 더 깊은 진실 그래서 차이에 집중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그 더 깊은 진실이란 뭐냐 그들의 유사성이 훨씬 더 크고 더 심오하다는 뭐보다? 차이점보다 그래서 어 뭐라고 할까 이 진실이 중요한 거야 디퍸 디퍸 위얼리티란 뭐냐 인간들 사이에 차이점보다 인간들 사이에 혹은 사회 사이에 유사점이 훨씬 더 강하다는 진실 자 근데 이게 어 가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왜? 포커싱을 하니까 차이점에만 집중하니까 자 이제 바로 이 1번을 설명하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언덕을 예를 드는데 이게 사전에는 언덕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해석도 두 언덕이라고 돼있네 오케이 상상해봐라 이미지나인지 연구하는 것을 두 언덕을 뭐하면서 서 있으면서 만 피트 높이의 평지에서 만 피트 높이에 올라가서 이제 언덕을 관찰하는 거야 고온에 올라가서 두 언덕을 관찰해 자 나중에 결과보면 알겠지만 음 이 고온이 만 피트고 한 언덕이 만 삼백 피트 그 다음에 또 다른 언덕은 만 구백 피트야 됐지 자 너의 관점 너의 관점이 바로 이 만 피트짜리 고온에서 보는 관점이야 너의 관점에서 보면 능동 같지 이거 조심해야 돼 생략된 주어가 언덕이기 때문에 보여지면을 해야 돼 알겠지 너의 관점에서 보여질 때 한 언덕은 어필 투브 종사 뭐 뭐 처럼 보인다 삼백 피트 삼백 피트 높이인 것 같아 보이고 디아덜 이거 그냥 어나덜 쓰면 틀리는 거 알지 둘 중에 나머지 하나니까 그 마지막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나타낼 때 디아덜을 쓴다는 걸 기억하면 돼 그리고 그 두 번째 산은 900 피트 높이처럼 보인다 그러면 봐봐 만 피트 위에 올라가서 만 삼백 피트 언덕을 보면 삼백 피트처럼 보이고 만 피트 위에 올라가서 만 구백 피트 언덕을 보면 구백 피트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삼백 피트 대 구백 피트의 차이는 육백 피트니까 되게 엄청 높아 보이지 1 피트가 약 삼십 센치 아마 그럴 거야 그러면 368 180 미터 차이 꽤 높아 보이는 거지 꽤 달라 보이는 거야 거의 막 두 세배 더 높아 보이는 거지 두 배지 그지 300 피트 두 배도 높아 보이는 언덕이 눈앞에 딱 있다고 생각하면 그 차이가 엄청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야 차이에 집중하면 엄청 달라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이 3번의 예시였어 4번 This difference 가 커 보일 수 있는데 있고 너는 어쩌면 집중한다 너의 관심을 어디에 그래 가지고 이 900 피트와 300 피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무엇인가 해 가지고 아 국지적 힘 예를 들어 침식과 같은 이런 게 이 차이 사이즈에서 차이 600 피트지 그지 600 피트의 차이를 만들어냈나 보다 아 침식이란 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600 피트 정도의 흙을 바람이 다 깎아 먹은 거야 어마어마한 힘인 거야 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네 이러한 좁은 관점 왜 좁은 관점이지 만 피트 위에서 보기 때문에 좁은 관점인 거야 은 놓친다 기회를 연구할 기회 다른 더 엄청난 지질학적 힘을 연구할 기회 잘 봐 어 600 피트의 흙을 깎아 먹은 침식작용도 대단한 힘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0 피트에서 이 두 산을 본다면 두 산 다 두 언덕 다 만 피트가 불쑥 쏟아 나 있는 거야 그러면 600 피트를 깎아 먹는 힘이 센 거야 만 피트를 들어 올리는 힘이 센 거야 당연히 만 피트겠지 근데 우리는 그 600 피트의 차이만 집중하다 보면 이 만 피트를 만들어낸 이 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야 더 엄청난 지질학적 힘 어떤 힘? 만들어낸 힘 뭐를 만들어낸 힘 실제로 두 개의 매우 비슷한 산 하나는 만 삼백 피트 다른 하나는 만 구백 피트 이렇게 산을 이렇게 산을 만 피트 정도씩 만 구백이나 만 삼백 그게 그거야 그거를 들어 올린 힘 이 유사한 산 두 산을 들어 올린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까먹게 된다는 거지 놓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비유였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리고 When it comes to human society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인간 사회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은 서 있는 거다 어디에? 만 피트 고원에 서 있는 거다 콤마 아인지 뭐뭐 하면서지 이 사회 사이의 차이점이 사회 사이의 차이점이 가리는 것을 허락하면서 더 압도적인 유사성을 가리는 걸 허락하면서 훨씬 더 유사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되는 거지 뭐 백인과 흑인의 차이 아니면 뭐 백인과 아프리카 원시인의 차이 어마어마한 거 같잖아 그치? 근데 인간과 강아지와의 차이 이것만큼 어마어마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때? 백인과 아프리카의 원주민은 유사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유사점에 관점을 두느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차이점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걸 놓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런 경의적인 지질학적 힘의 어떤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산이 키워드가 되면 안 돼 요 마지막에 6번이 주제문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로 보면 되지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회 사이의 차이점으로 하여금 유사점을 가리게끔 허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인 거야 사람들은 너무 어떤 집단 간의 사회와의 사회 간의 차이점에 집중해서 서로를 너무 미워하고 물어뜯고만 있다 바보같이 사실 인간은 유사성이 훨씬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요게 주제였던 거지 그 다음 34번 일명은 스페인 속담이 있다 어떤 속담이냐 배가 마음을 지배한다 이 속담이 일단 주제야 배가 마음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 배가 마음을 지배한다 라는 속담이 그 무슨 뜻인지를 밝혀내면 이제 글이 내용이 끝난 거라고 보면 돼 자 이게 뭔 말인가 이것은 Clinically Proven Fact 임상학적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자 이거를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쓰고 있지 음식은 Original Mind Controlling Drugs 음식은 원래 마음을 지배하는 약이다 이게 다 자 그래서 역시 얘도 그 원래 문제 유형이 빈칸치론이었는데 역시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가 쭉 나와 있어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는지 이제 3번부터 쭉 설명할 거야 주제는 간단하지?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뇌에게 폭격을 가한다 Bombard A with B A에게 B를 가한다 퍼붓는다 케미컬의 향연을 화학물질의 향연을 뭐라 그럴까 내뿜는다 폭격한다 퍼붓는다 뭐 하면서 이제 분사고문이지 그건 말인지 유발하면서 폭발적인 호르몬적 연쇄 반응을 어떤 연쇄 반응이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그래서 먹으면 음식이 뇌에게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지 기분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자 보자 끊임없는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어떤 연구냐 긍정적인 그래서 음식을 결국 알고 봤더니 화학작용은 화학작용인데 긍정적인 감정상태 좋은 음식에 의해 유발된 긍정적인 감정상태가 향상시킨다는 걸 보여준다 뭐를 좀 더 구체적이지 여기서 이제 Mind Controlling Drug 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Receptive to be persuaded 설득되는 것에 수용적인 쉽게 말하면 잘 설득되게 만든다는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여 놓고 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 그래 그래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음식이 힘이 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설득이 쉬워진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설득이 쉬워진다 5번 그것은 유발한다 본능적인 욕구를 뭐하려는 Provider에게 다시 갚아주려는 여기서 Provider는 음식 제공자겠지 음식 제공자에게 다시 갚아주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한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Mind Controlling Drug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 당하기 쉬운 마음의 상태라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지적 과정이기 때문에 This is why 그래서 라고 역하면 된다고 했지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인다 수집한다 소집한다 비즈니스 미팅을 음식과 함께 그리고 또한 러비스트가 초대하는 이유이다 정치인들을 참석하도록 이런 저런 뭐 연회 점심 저녁 그리고 또 뭐뭐인 이유이다 주된 나라 행사가 항상 거의 항상 포함하는 인상적인 연회를 즉 중요한 행사를 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다 이거라는 거야 뭔가 안건 같은게 던져지면 무조건 오케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처칠은 불렀다 이러한 다이닝 이것을 식사외교라고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확인했다 뭐를 이러한 원칙이 강한 동기가 된다고 모든 문화 모든 인류 문화에 걸쳐서 이제 그래서 뭐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1번 2번 문장의 주제문이 될 수 있고 그 이유를 이제 345번에서 설명하고 어 67번은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훈련과 못만들기 라고 여기 의역이 돼 있더라고 야구를 위한 훈련과 못만들기는 요게 좀 특이한게 엔드로 연결되는데 단수 지급하고 있어 이런건 한 단어로 지급한다 고 하기에는 역시 좀 어려우니까 왜냐면 또 의미에 따라서 따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단수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지만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고 집중한다 개발하는 것에 힘 힘 이거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돼 있지 둘 다 힘인데 체력 힘 이렇게 돼 있네 체력 힘 속도 신속함 유연성 뭐 그런가 보다 그치 그래서 훈련과 못만들기는 이런거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시제였어 자 근데 과거 시제가 나오지 그래서 과거 시제를 보는 순간 끝났어 야구에서의 트레이닝 앤 컨디셔닝인데 이것의 변화 이렇게 하면 돼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과거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변화 이렇게 하면 돼 야구에서의 훈련과 못만들기의 변화 야구에서의 훈련과 못만들기의 변화 됐지? 주제문은 딱히 없어 그래서 형광편하게 좀 애매 주제를 그냥 쓰는게 나 체력 훈련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야구 선수의 못만들기에 옛날엔 아니었는데 지금은 맞다 하니까 변화겠지 사람들은 보았다 야구를 뭐로? 기술과 테크닉의 게임으로 뭐라기보다는 힘, 체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끊기고 대부분의 매니저와 코치들은 보았다 스트렝스 트레이닝 체력 훈련을 뭐라고 보았다 뭔가 보디빌더를 위한 거라고 보았다 야구선수가 아니라 관점이 달랐지 그지 4번 그들은 두려워했다 요 매니저와 코치 얘기하는 거야 매니저와 코치는 두려워했다 뭐일까봐? 웨이트 리프팅 그리고 빌딩 러지 머슬즈 역기 들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돼 있네 역기 들기가 더 낫다 역기 들기와 근육 키우기가 유발할 거라 유발할까봐 두려워했다 야구선수들에게 일토록 뭐를 일토록? 유연성을 일토록 유발할까봐 그리고 방해할까봐 뭐를 신속한가 적당한 테크닉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연습하는 거지 막 근육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만 바뀌었다는 거지 그지 오늘날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혹은 이해한다 체력 훈련의 중요성을 그리고 병놀이 지기지 만들어 왔다 현재 완료 그것을 뭐를? 체력 훈련을 게임의 일부분으로 그래서 굳이 형광펜을 쳐서 이게 변했다 라는 거를 말하자면 여기는 오늘날이 없고 이전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5번에서 하지만 오늘날은 체력 훈련이 체력 훈련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해두면 주제문에 가까운 내용이 될 거 같아 일단 여기까지 마치 마치 감사합니다.